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갈매기 다방서 아이들이 하도 핸드폰 먹으려고 웃길래 미시가 보면 재미지니 영분한 그 두 개가 집이 그 강생이 생일이라면 강생이 대가리에 그 미신 그 미신 모자 씌우고 개형 미신 아이고 생일 파티야 이거 원 좀 무사 개 웃긴 거 아니라 이거 아이고 괜한 요새 아이들은 점이 옛날 닮지 아니엉 미시가 기념들 허멍 그거 하는 걸 의밀 두었지니 임수다게 아이고 나도 요 자기 저 병훈이 갔던 손지들 보고 정허연 아들네 집이 허살 들려수다게 아방신 등 굳지 않았던 굳지도 못하고 이렇게 강본한 미시그 꽃바구니여 미시고요 또 집이 어선한 것들이 막 이것저것 배려져 아이들신들이 저거 미시겄구 저 미시 꽃다발을 해 누게 졸업시키시냐 미시거이며 정 꽃바구니여 미시거여 집에 저 허위에다 놔시니 그거나 죽은 놈 할머니 엄마 아빠 결혼한 날 기념헤연 아빠가 엄마 위헤연 저거 모르게 다헤연 준비헤연 미시거 케이크여 미시 꽃바구니헤연 그거 허위에 줬어요 허멍 소돌이하고한테 아그게 난 결혼기념일헤연 너네 잔치헤연시냐 그거 들으나 죽은 놈 할머니 잔치 아니에요 잔치 아니고 아버지가 미신 어멍니 위헤연 깜짝이걸 해 준 그날 엄마도 막 좋아했어요 어멍 건고란 아이고 참 세상 좋을 때나 난 결혼기념일이여 생일이여연 서방이 그런 것도 짠하게 참 멋지게 해 주는 것도 맨어린 바당사람꾼 어멍 나 그저 웃음엉 마랑 와베스라기 깜짝이고 춤을 낙이고 아이고 이놈이 텔레비가 사람들을 다 망쳤 걔 난 그거를 평생건 굳작해질 거라 헛살살단 그거 이제 안을 많이 식어가면 안해줌 땐 박박 그것 때문들 울멍실멍 싸우고 아이고 울멍실멍 싸워도 그것도 다 살으량 살아가는 인생에 저 뭐 덩치만 컸지 저 광빈이 저거 아이고 둘이 다운 거라 네 그것도 조미안 입과개 그거 음신 천년만년 살거라는 그거 헌번 각시 우영 못해 주어개 아니 그것도 1년 365일 그저 맨날 하는 건 그것도 일이고 권 의미가 없고 까치가 없어도 결혼기념일이나 생일 영을 땐 그런 것도 깜짝 그거 헌번석 서방이 아이고 첨을 낙이고 이사룸아 젊은아 애들뿐 난 졸리는게 호나두개가 아니리만 만낭 백일대영 하고 무슨 며칠대영 하고 며칠대영 하고 원헌것도 헌벌락 말주어 돈덜이 썩어남주어 돈덜이 썩어남사 돈덜 썩어남하나 첨 옛날은 초루보름에 그자 상망에 아방드립석에 초루보름이 그때 왜 나오나 그는 날들만 세몸 살아난 시절이지만은 요새 아이들은 그는 임수가 산떼들 즐기고 인형내 헐수이실댁 의미있는 일들을 헛기는 영 요새 아이들은 양 저 산떼 즐기는 걸 더 까치있게 밤잰흐임수닥에 그는 아방도 그런 곳을 배워 나 양 점 어느 행가보난 차소고비 풍선섬을 소빵하게 불안 점 그 연애하멍 그 애인 돌아간 어디강 저 차 뒷문 더 크게 연한 그 풍선들 하늘너려 날르멍 난 널 사랑해 그거 양 올라가는 깃발보난 나도 원 젊으시민 점 우리 애인 강해 주시민 얼마나 좋고 불럽디다게 정심에 미식어 먹어서 사람 정신 틀려 미식어 그런거 또 뭐 받으면 살아봐 알아서 알아서 야 쫑 이리 오라는데 저 트렁클에 들어강이시라 트렁클 확 이러봐 쫑 와 그냥 물어볼게 만들을테니라 아이고 쫑 가이 더위 먹은 나이 성가시게 하지 맙속에 그는 이것도 해난 사람이 하는거고 이것도 받았는 사람이 받는거고 이것도 지나치면 화살 과한건 부족함만 못해도 그 자궁이 독에 상대방 기분좋을만이예요 깜짝 이걸 해주는건 살아가는 재미하니 꽉이 깜짝이고 추물락이고 나원 아이고 젊은아이들 긍염땐 초마도가람 식어덩 풍선 저 어디 저 하늘들에 놀라가는 풍선 돌아줄까 곧지 놀라가랜 아이고 그거만 하지 맙소 참 질동여멍도 작년 생일에 서문 아측이 일어난 보난 아방 인형물루게 사백이 일어난 서문 매역란 소고기 북극 오영 북굴령 놔서라는 아이고 성님이자 사람신한 우리 아방냥 나 몰르게 깜짝 이걸로 해언 서문 매역국구령은의 환석구령 놔실되게 진짜로 질동여멍 추물락 큰 말 고랄 에이구 내가 말을 말아서 해가는 나이트나 제머나 그게 사람 마음으로 가는거지 깜짝깜짝 미실만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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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기 들었나 깜짝깜짝 나이들은 안 못해 여기 긍엄곡 동만 하영시형 그거 하는 것도 아니고 인혁이 모문만이 시민 매역국도 끌령 각시생일에 좀 이거 해줄수도 있고 허다못해 세탁기라도 한번 돌리면 각시위여형 팽소매 안하든가 그럴 때 한 번씩 해주는 것도 깜짝이거 주게 매역이고 목매는 소리 하지마랑 저 시원한 전불이 나온장 가정화 크렁청한 소리무신 싹싹떠운 디무신 깜짝이야 춤물나게 해이잖아 아방냥으로 거리당 먹읍석이 나아방무신 쪼갠중하람쑤